자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217페이지에 있는 기술역학의 주요변수 여기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분석역학 들어가기 전에 문제풀이 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역학은 말 그대로 질병 발생의 양상, 분포, 경향 같은 것들을 쭉 서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인 변수가 첫 번째로 나오죠 남성이 많이 걸리냐 여성이 많이 걸리냐 또는 나이 먹은 사람이 많이 걸리냐 적은 사람이 많이 걸리냐 각각 변수들이 다 있을 거고 직업별로도 종교별로도 종교별로도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먹는 것과 생활하는 것들이 달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별로도 어떤 변수가 있지 않겠는데 질병 발생의 양상이 좀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 사회경제적인 상태, 결혼상태, 교육수준, 결혼상태 자녀 유무에 따라서 평균 연령이 달라진다면서요 결혼하고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면서요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질병이 더 걸리고 덜 걸리고 하는 차이가 아마 있을 거다 그리고 지역적 변수가 있는데 이건 지역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아무래도 습하고 덥고 이런 나라들은 벌레들도 많을 거고 질병들도 많을 거고 거기다가 못살기까지 하면 의료시설도 취약하고 그러면 점령들도 악화되고 발병률이 높아지고 치명률도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중요사람 많아지고 뭐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제가 그거를 쭉 조사를 해봤더니 전세계적으로 그걸 범세계적, 범발적, 판데믹이라고 하는데 PAN이 접수사로 들어가면 All over the world, 전체를 다 아우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판데믹, 아메리카, 패남항공사, 파나소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에 PA를 붙여가지고 조호를 만든 거거든요 판데믹 그러면 전세계적으로, 다른 말로 범발적으로 인플루엔자나 치아우식증, 충치보다 치아우식증으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에이지나 사스나 신종플루 같은 것들이 전세계적으로 창궐할 수 있는, 창궐했었던 그런 질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사이드로 국내에서의 충치발생은 이거 예전 개정 전에 있었던 교재는 들어있었는데 개정하면서 문제를 쭉에서 빠졌어요 국내에서의 충치발생 경향은 이게 범발적이 아니라 사회성이 있는 이 정답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없으면 충치발생은 범발적이 맞고 만약에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되풀이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국내에서의 충치발생은 어떤 변수냐 그러면 사회성이 만약에 보기 중에 있다면 사회성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문제고요 사회성이 없다면 그러면은 범발적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국적이 있습니다 전국적, 유행적, 에피데믹 에피데믹은 범발적, 판데믹보다 한 당에 낮아서 한 국가 정도 되는 그런 전국적인 유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행이라고 하고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것들이 여기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참고를 하지는 않고 한 국가적이나 이런 그 안에서 유행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지방적이 있는데 조금 더 좁아진 겁니다 범위가 지방적은 토착적이라고도 하고 엔데믹이라고도 하고